용서 사인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. 2부는 용서의 7가지 특성을 잘 정리했고 3부는 기도, 미사, 성사, 성찰 등의 방법을 통해 용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. 또한 부록은 실질적인 용서의 과정을 10단계로 정리했으며 다양한 용서의 사례를 보여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. 3부는 기도, 미사, 성찰 등의 방법을 통해 용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.